의원님들한테 타소내고 눈물 흘리고 되는 거예요. 14일 차가 되다 보니까 장 대표님도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. 건강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같이 간식에 공찬 좀 해달라고 사정하려면 가네요. 아마도 내일도 아마 안 좋다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아마도 내일도 너무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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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i일aha 나갔어요. 자, 이제 그만 좀 하려고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내일이 방금이 없지. 내일이. 이쪽. 오늘이 날이 있다. 오늘이 날이. 오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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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.